어떻게 하면은 즉시 좀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을까 우울한 감정이 된다든가 뭐 좀 찌푸둥 한다든가 마음이 산란한다든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 약물 좋아요 대답을 잘 했네요 약물 약물 중에서 뭐가 있어 마약이 있고 또 또 뭐가 있나요 테로이드 또 알콜 또 뭐 컴퓨터 중독성이 있는 거 있잖아 이거는 즉각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이걸 하면 안될까요 이건 이제 중독성이 있죠 하나를 먹으면 좀 지나면 하나를 갖고 안 돼 두 알을 먹어줘야 돼 두 알 갖고 안 돼 세 알 계속 돈 다 나고 또 그 호르몬을 먹었다 하더라도 몸에서 그 생명 액기술이 몸에서 결국 나오는 거예요 그걸 유발시키는 거니까 엔돌핀도 몸에 있는 걸 쓰는 거에요 약이 엔돌핀이 아니고 유발시키는 거에요 엔돌핀이 다 고갈되고 그래 다 폐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 하다보면 워크인 이게 딱 중독이 될 때 빙의가 들어와 빙의 영적인 빙의가 들어온다고 자기가 지키지 않으니까 지금 정신이 멍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 빙의들이 아 내 집이다 하고 막 들어와요 이거 하는 사람들은 거의 99.9%가 빙의 환자다 보시면 돼 이렇게 한번 빙의에 딱 걸리면 벗어나고 싶어도 빙의에서 조절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독이 돼 버린 거에요 이거는 꿈에도 생각하면 안 돼요 파멸의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이 약을 통해서 기분을 좋게 하고 싶다 이거는 환상이에요 환상 폐인의 지름길이에요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약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은 즉각 황홀한 느낌도 만들 수가 있어 즉각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즉각 좀 기분이 우울한데 황홀한 느낌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황홀한 느낌을 가져볼 수 있을까 운동도 좋고 그런데 운동은 뭐 황홀한 기분 좋게 까지는 할 수 있지만 황홀하게 하기까지는 좀 힘들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도 아이아라고 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만 해도 황홀해진 때가 있었잖아 그렇죠 뭐 연애할 때도 좋고 뭐 어디 합격할 때도 좋고 뭐 그냥 승진 같은 거 출산 뭐 뭐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그런 거라든가 그러면 생각만 해도 황홀해질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은 그렇죠 그 생각을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딱 그 생각을 집중을 해보라 한 번 한 번만 그럼 어떻게 변할까 몸이 그대로 바뀌어 버린 거 신기하게 몸은 여러분 하나의 파일이 여러분을 그냥 황홀해진 상태로 그대로 유도해 버린 거예요 그대로 그런 황홀해진 상태로 많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원이 많이 있다면 자꾸 이렇게 앵커링 시켜 놓은 거야 연결을 시켜 놔 그러면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황홀한 상태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목록을 한번 써 보라고 이것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그런 뭐 침이라든가 일 뭐 이런 생각 같은 거 한번 목록을 적어보란 말이지 목록을 1번 2번 이거 뭐가 기분이 좋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춤 또 노래 또 먹을 때 또 등산 이걸 한번 쫙 적어봐 먹을 때 좋다 이거는 좀 중독성 있으니까 조심해 살이 맞춰 버려 몸에 피해를 안 끼치는 범인에서 층은 좋아요 춤을 추면 아까 운동도 되고 에너지가 바뀐단 말이에요 춤을 추면 이것도 기무가 좋아 기무 기무 기무라고 자발동공을 하면 기무가 일어나 자발동공 노래 아주 좋아 노래 뭐 트로트도 좋고 요즘은 트로트가 대세잖아 트로트는 흔들기하고 꺾기만 잘하면 돼 흔들기 있잖아요 흔들어진 거 꺾기 이걸 기술을 배우면 참 재밌어요 흔들기 꺾기를 잘하면 트로트가 되면서 또 탄소리 이거 진짜 좋아 단전의 힘을 강화시키니까 또 등산 야산 뭐 같은데 이렇게 울적을 타면 가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또 뭐 독서 할 때 좋아한 사람도 있고 또 많더라 만트라를 외우면 또 좋아지잖아 또 뭐 등등 보통 사람들은 이걸 25개 정도 만들어 놓으세요 표준적으로 딱 메일을 적어놓으라고 목록을 25개 눈에 보이는 데다가 기분이 울적할 때는 우선순위를 딱 적어놔 이것도 일본 한번 해봐 춤을 춰봐도 기분이 좋아지나 하면 좋아지나 또 노래를 한번 불러봐 또 등산하면 가봐 한 25개 정도 이거 100개 까지 만들 수 있어요 100개 까지 다 몽둥을 만들어 놓으면은 절대 여러분들 기분이 우우하거나 뭐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고 이것도 하나 지혜라고 지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단전에 딱 집중해요 단전 단전에 딱 집중하면은 단전이 그만 뜨거워지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운동 뭐 춤을 안 춰도 되고 노래를 안 불러도 되고 생각만 하면 되니까 단전에는 이제 축기가 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생각만 하면 어느정도 축기 되신 분들 생각만 하면 뜨거워져 여러분들 지금 춥기 다 해왔나요 어때 따뜻해지나요 모르겠다 또 따뜻해지신 분들 솔바닥이 따뜻해져서 그런지 따뜻해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하나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나는 안 된다 뭐 이 생각을 가지면 죽어도 안 돼 죽게 된 것처럼 느껴보시라고 아 죽게 되어서 따뜻하다 그 감정을 자아내시라고 감정을 자아내면은 금방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난 안 될까 부정적인 생각은 난 안 돼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해 보시라고 성공의 지름길 죽기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정을 이입시키라고 반드시 그러면은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감정을 이입시키라 감정이 안 따라오면은 무의식이 안 속아 이게 가짜구나 그러지만 감정을 자아내버리면은 무의식이 인식을 해요 아 그럼 무의식의 작용으로 되는 거니까 무의식이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불이 일어나잖아 그럼 몸이 참 황홀해지죠 신경이 아까 작동이 되니까 에너지를 막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보자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불을 일으키고 뜨거워진다 그러면은 관상을 더 많이 하시라고 뜨거워진다 불덩어리가 막 폭발한다 이렇게 하고 그때 그 여러분들 우울하게 만들었던 그 생각들 있잖아 생각을 점으로 만들어가지고 축소를 시켜 그 생각이 이정도 크게 나왔다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점으로 만들어 하나 둘 셋 해줘야 돼 하나 둘 셋 이게 아주 중요한 멘트라고 하나 둘 셋 하면은 바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하나 둘 셋이라는 게 변화시켜 버려요 하나 둘 셋 하면은 변화가 안 돼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은 내가 원하는 데라 크기를 점으로 바뀌라 하나 둘 셋 점으로 바뀌라 하나 둘 셋 하면 즉각 바뀐다고 바뀌어 가지고 단전에 이글그는 불덩어버려요 불쏘시계를 만들어 보는 거잖아 번뇌를 불쏘시계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좋은 방법이죠 번뇌도 없어지고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봐 어린 시절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막 그냥 연쇄 연쇄적으로 나타나 그걸 딱 빗으로 만들어 점으로 파일이 생길 때마다 빗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생상을 하란 말이지 바뀐 즉시 단전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놔 그러면 단전도 더 뜨거워지고 그 생각이 계속 불이 타버리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만 하면은 어린 시절 기억이든 뭐든 다 소거할 수 있어 이게 아주 강력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들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이럴 때 질문을 통해서 그걸 극복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죠 또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내 몸이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나고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은 즉시 좋아지는 즉시 좋아지는 그런 IR을 만들고 항상 그런 목록을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황홀한 상태로 살 수 있다 이거지 언제든지 그래야 여러분들은 모든 꿈도 이룰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